안녕하세요. 게임인입니다. 아이앤니에어랑 저 또 강북구 대장 출신 안정훈 이사님과 함께 아이디가 주가 되는 웰라가 그냥 데코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냥 와야 돼? 못돼요 내 꽃을 많이 보지 않나 왜? 못돼요 내 꽃을 많이 보지 않나 왜? 마음에 안 들으면 와요 아이앤니에이 자 인사해 아 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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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형이 유튜브 준비? 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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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은 머리는 진짜 잘하는데 진짜 재미없는 형이었어요 미스터 스판이야. 그러면은 아니 이거 한 대 잡을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라고요. 이렇게 해놓으라고요. 이렇게 해놓으라고요. 아 주영이는 좋아. 그리고 두 번째. 아 그냥 여기 좀 더. 아 이제 찍어놨잖아요. 저희 의상, 의상 갈아입고. 의상 마무리하고. 너무 어두워, 어두워. 왜 이렇게 없지? 안 더. 어두워, 어두워. 아 오늘 간식은 아마밥은. 뱀뱀뱀뱀 맛있고 Asia 맛있고hail고 따때 좌우 지원이 형 꺼는 진짜 살릴 수가 없더라 재미없어? 풀어줄까.. 장면인줄 뭐예요? 작년이네 제가 알고는 카메라 있으니까 일부러 더 열심히 일하는지 자 이렇게 끝나고 회식까지 왔습니다. 형님 이거 고생해? 네. 공깃밥. 먹어요. 제가 또 다 같은 녹박이 출신 미용사로서. 또 로이 저이님께 또. 제가 또 구독자 10만명 되는 순간 퇴사할 거기 때문에. 뭔 개소리야? 여기 앞에 고맙게 찍었어요. 축배를 들어라. 오늘을 위해서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. 한글자막 by 한글검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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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.